고맙습니다. 야! 셋! 넷! 올라가. 에휴.. 복권 부러지죠. 복권! 부러주고 위로 올라갈게. 아.. 그럼 너무 좋겠니.. 아.. 이제 좀 다시 뛰어야 되겠죠? 어린이날에 등판을 했을 때가 있어요. 어? 등판을 했지 싶은데? 이제 애를 키하다 보니까 어린이날이 특별한 날인 걸 좀 더 몸소 느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아니요, 진짜로. 어, 항상 몸 벌릴 때 역시. 땀팍에 위에 쫓기까지. 영재한테 둘이 틀리네요, 역시 형. 형. 야, 상자. 형이, 형이. 너를 정말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, 지금. 야, 지금 많이 있네. 야, 지금. 하나, 하나, 하나. 10초 할 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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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둘. 상자님. 아하! 예, 상수 형. 하나, 둘, 셋. 둘, 셋. ? 아하! , 그냥간간에 뛰고잘을 추자랍니다. 그래, 아이들이isini Neil 같이 줄게. 오늘 길게 다시 뛸게요. 저번하고 똑같이 갈게요. 왜냐면 저번에 뛰고 우리 기운이 상당히 좋았어요. 그 뒤로 우리가 연승을 준다고 해서 가야겠어. 다섯 바퀴 가겠습니다. 다섯 바퀴. 이쪽으로 세 바퀴, 반대로 두 바퀴. 저번에 들어올 때 진우이가 한 16분 정도에 들어온 거 같아. 20분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. 출발! 어? 구연승을 위해서 또 뛰어야 되네. 간다, 간다. 내 지분도 있나? 아, 엄청... 맛있어. 다들 한번 출발해 주세요. 다들 뭐 불러줘야, 출발. 저희는 언제든... 뒤에, 뒤에, 뒤에. 조정이, 눈동. 아! 아, 화이팅! 아, 좋습니다. 컴온! 벌써. 지금 페이스는 3번 15점 페이스야, 지금. 아, 화이팅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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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일로. 반대로 준영아, 일로. 자, 일로. 자, 일로. 진우이, 야. 진우이, 야. 여기 케이스를 갖다가 넌 너무 늦은 거 아니야? 쫓아가자, 진우. 어이! 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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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 진우보다 페이스가 빠르네. 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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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하고 끝낸 사람이 있는데 저 아까 말하는 그 허니야 내려가서 먼저 보강하고 끝내고 캐치팔 할 사람도 지금 내려서 옷 갈아입고 간단하게 캐치팔 할 사람도 하고 그렇게 끝내고 쉬고 맞아 나도 형 맞아 나도 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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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형 빨리 가세요 빌라 빨리 와아 아 진짜 빨리 와 힘 다쳤어 빌라 엄וט 액착 엑 분명 아 액 emergen uks 나이스! 나이스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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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세를 땅가나갔어. 글로 봐! 그래! 대박! 내 하수! 대박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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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싸워. 민수 형 좋다. 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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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성격! 멀었다! 못 걷지? 멀었어? 이제 시작했어? 일찍 쉬게 보냈구나. 원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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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척째, 사척째. 원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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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윤은 결혼자치야? 네. 대게 자전거 살아가야 돼. 쭉 빡대는 거잖아. 거기! 승계님! 승계님! 민수 화끈. 저는 민수만 하고. 지금 운하믄요? 저도 운하믄요 혹시.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. 또 승계님 카치타 드러 와야 돼. 아! 아니야 나는 카치타 있어. 아. 오케이. 지.. 다 살았다, 스쿠티는 잘 해야겠다. 빨리 가자, 다시 춤 추려봐. 다 살아나 봐야 해.